자막제작 롤 그리고 atherapes 진영 어하고 3가 같이 쓸 수 있는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어어 3배얼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진영 나 이거 어를 왜 쓰는지 선생님이 설명도 해줬고 너도 알텐데 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라 그랬다가 여기가 세개라 그랬다가 이런게 가능해? 진현은 이거 클래스카드 공부 안했지? 응? 왜요? 무슨 자신감이야? 응?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골드록스 앤드 덕 도리비얼스 에이 계속 계속 진현은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There are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정원에 가르쳤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겁니까? How many bears 보세요 How many bears are there in the house 뭐라고요? How many 한 번 더 How many bears are there in the house 뭐라고요? How many bears How many bears are there in the house 그럼 how many bears are there in the house 무슨 뜻이에요? 몇 명의 공들이 그렇게 말했네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몇 마리의 공이 몇 명의 공들이 몇 명이 몇 명이 몇 명이 몇 명이 몇 명이 7시 7시면 일어날 시간인가봐요 응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공부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